부패된 대변 찌꺼기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아서 여러분들이 다 질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마을이나 또 전세계에 유명한 자연치유 요양원에서 암환자들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치유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 노하우가 아마 자연치유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타이브 올린거 선생님의 암 자연치유백과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수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중요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연치유 요양원에서 어떻게 말기 터미널 환자들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급진적으로 레디컬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다시 재발됐다 전이됐다 다시 재발됐다 전이됐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지를 많은 노하우들을 비밀을 공개하는 책이 아마 이 암 자연치유백과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3단계까지 했었죠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암이 진행되는 3단계까지 공부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왜 강목을 바꿨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것처럼 혈관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정체되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독소가 꽉 차서 정체가 1단계가 모였어요 장관 폐색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한쪽에서 세포에서 폐색이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 정체가 돼서 도미노소를 위에서 간에서 식도에서 쭉 폐색되는 것이 나중에 림프 폐색이 가고 사실 오늘 4단계 암이 진행되는 4단계가 소화불량입니다 우리 이봉임 여사님이나 많은 환우분들이 아침마다 문암을 찾으시죠 계속 소화가 안 되고 페스탈이나 여러가지 소화제를 장기적으로 드시던 분들이 참 많은데 암이 진행되는 네 번째 단계가 소화불량이고 마지막 단계가 쓸개가 폐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담직 분비가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오는 담낭 폐색이 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이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 여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유 여사님 이제 어저께까지 이제 간해독을 하시고 이 담석이 무진장 나오셔서 카톡으로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5단계 해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유 여사님이 이 담석이 막 쏟아져 나온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왜 제가 중간에 틀어서 해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5단계 해독법 첫째 대장 해독하고 대장 청소 두 번째 기생충제격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신장 청소하고 네 번째 뭐 해야 되죠? 강과 담낭 청소 마지막으로 레드클로바로 혈액 청소하는 5단계 해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정통적인 많은 암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기관들에서 많은 의료인들과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러시아나 독일이나 많은 중증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데서 아주 단계적으로 해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암추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캔슬 스테업 아웃사인 더 박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 박스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레디에이션, 키모테라피, 서저리 자 항암, 방사선, 수술과 같은 3대 대중요법의 뭐에서 박스에서 아웃사이드 나오셔서 어디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자연으로 오셨어요 그쵸? 이 암은 공통적으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산소가 부족해서 세포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산소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꾸 세포를 질식시켜서 산소포화도를 더 떨어뜨리는 3대 대중요법으로 여러분들이 수없이 해보셨지만 벌써 1년 안에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수없이 그런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곳에서 캔슬 스테업 아웃사이드 박스 그런 대중요법의 틀에서 나와서 진정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노하우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기적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일으키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게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하늘마을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와보라 와보라 봉림이가 회복되는 하늘마을에 와보라 죄송합니다 우리 90세 노장이신 여사님의 존함을 제가 막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유 교수님도 여기 노령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노하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 치유에 있어서 정말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닥터 다를 울프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암은 질병이 아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에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수없이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은 한마디로 다 보라 그래요 한마디로 암은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에드메이케 박사님이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Deprive a cell 60% of its oxygen 이를 턴 캔서러스 세포에서 산소를 몇 프로 뺏기니까? 60%를 세포에서 산소를 빼앗기면 그것이 뭘로 전환되더라? 암으로 변환되더라 자 그런데 여기도 닥터 다를 울프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병의 중요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다? 뭐다? 여러분 여기 제일 처음에 오시면 이제 양자검사 하실 때 스캔 떠서 이렇게 양자검사 하실 때 보면 여러분이 혈액 이렇게 피검사 해보고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산도가 아주 지극히 산성화되어 있는 거 보셨죠? 질병의 중요 원인 암의 원인 심장질환의 원인 모든 질병의 중요 원인이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pH가 낮은 것입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혈액이 점점 산성화된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엉뚱한 처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의 중요 원인이 우리 혈액이 점점 산성화돼서 그게 마침내는 세포의 산소가 없는 환경 속에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세포가 뭘로 변한다 그랬어요? 엔누말 말리그넌트 악성 세포로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세포가 살기 위해서 비정상적이 됨으로써만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성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암의 시작이다 누가요? 모리스타 게이치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왜 이 pH가 떨어져서 이 저산소증 현기성 세포를 호흡을 하는가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몸에 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위암은 위장벽에 똥이 가득 차 있고 간암은 간 문맥에 똥이 가득 차 있고 폐암은 폐의 스팟으로 여기저기 똥이 가득 차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똥뚱어리 쉽게 말하면 몸에 노폐물이 몸 안으로 재흡수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관장하실 때 보셨어요? 제가 이제 가끔 중증 환자분들이 너무 폐색이 심해서 림프 폐색되어 있고 잠깐 폐색이 심하실 때 어쩔 수 없이 관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색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관장을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 똥이 역류합니다 이 링거 타입으로 이렇게 관장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쭉 이제 레몬액이 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때요 이게 쭉 안 들어가고 폐색이 너무 심한 분들은 이게 똥이 역류해서 나오는 걸 봅니다 이거예요 몸의 노폐물이 몸 안으로 다시 장간순환이 안 되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다시 여러분들의 혈관도 세포 속으로 다시 재흡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혈액이 산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암은 그러니까 뭐예요? 암은 왜 암이 해독의 답이라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에 간하면 간에 똥덩어리가 가득 찬 거고 폐암은 폐에 똥덩어리가 가득 찬 거고 위암은 위에 똥덩어리가 가득 찬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몸의 노폐물이 몸 안으로 재흡수되기 때문에 우리의 혈액이 점점 산성화되어가는 것이 암이다 이것이 바로 피를 더럽게 하는 독혈증인데요 여러분의 피가 독성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왜 이 피가 독성이 있고 혈액이 점점 산성화돼서 결국은 암이 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무엇을 재흡수하더라? 노폐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똥을 우리 몸에서 장간순환이 영유해서 재흡수되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관이 독혈증이 된 그런 증세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위나 간이나 신장이나 폐나 부위만 다를 뿐이지 폐색되는 부위에 가서 거기에 유발되는 것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역시 닥터 나레올프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암치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간과하기 쉽지만 질병의 원인은 그대로 나비두고 자꾸 가서 뭐해요 3대 대중요법으로 자꾸 암이 병인 줄 알고 암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서저리하고 키모테라피로 하고 또 방사선으로 지지고 그런데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암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치는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세포를 진식시키는 그래서 혈액을 점점점 산성화하게 하는 저산소증에서 암은 저산소증에서 유발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죠 자 그래서 암치료에 있어서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라고 여러분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암은 무엇이 답이다 항암이 답이다 암은 방사선이 답이다 암은 키모가 답이다 뭐가 답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다시 지금 재흡수돼서 노폐물이 다시 영유해서 재흡수하는 것이 이제는 해소될 수 있도록 림프 폐색 장관 폐색 또는 담낭 폐색되어 있는 그 모든 폐색을 뚫을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 제도기 여러분 그래서 하늘말이 여기 프로그램이 못 오셔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해독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면서 막 댓글 들어오시고 막 전화 오는 거 보면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해독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지셨다고 얼마 전에도 독일의 간호사분이 박가 선생님의 간암이 심했는데 간해독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면서 뭐 아주 이 담석이 무진장 쏟아지면서 놀랍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저 얼마나 용기가 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암치료에 있어서 간과하기 쉽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청소, 제도 이 기술을 알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아 루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임파관 아는 시내를 걸어가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장애 건강 상태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25년간의 건강관리 의사로 너무도 확실한 것에 머리를 저었습니다 뭐가 확실하냐면 이렇게 발전되고 건강에 대하여 정통한 사회에서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냄새를 못 느끼며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무슨 사람들입니다 스포이드레튼 우리는 썩은 사람들입니다 똥덩어리가 뱃속에 이 배둘레임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뱃살이 모든 병의 원인이다 배우셨죠? 가스 데이비 박사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비만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이죠 특별히 배둘레임 이 뱃살 여기에 있는 지방은 간수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무슨 사람들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썩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폐색에 의해서 모두 독소가 꽉꽉 들이차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개월 자연치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피로를 느끼시고 자꾸 입에서 썩는 애 나고 이거 다 뭐냐면 우리 혈관이 다 썩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폐색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색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과체중이고 우리들 중에 25%가 10kg 이상 쓸데없는 체중과 쓰레기를 어디에 유지하고 있다? 자 이분 보니까 팔은 그럭저럭 저긴데 이 뱃살이 이게 임산부 같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다 뭐냐면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산부와 같은 모습인지 놀랐다 여러분은 사람의 배가 그렇게 크게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몸의 다른 부위는 상대적으로 허약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복부로 튀어나오고 아래로 쳐지고 긴장감 없는 대장근육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뱃살? 이게 뭘까요? 이게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쓰레기 물질이 고여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 똥덩어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모든 암을 불러오는 이 노폐물 덩어리고 이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체내의 평균 4kg 정도의 부패된 썩은 대변 찌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다 폐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썩은 부패된 대변 찌꺼기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아서 여러분들이 다 질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빼내시면 돼요 자 울프 박사가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우리들 대다수가 스포이들 라튼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환호 분들이 오시면 또 이렇게 한참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안에서 썩는 뇌가 납니다 그리고 그 집마다 가면 지금 특별히 여러분들 해독식 하고 나면 입에서 대화할 때 썩는 뇌가 막 나요 그거는 제가 불쾌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모두가 이게 폐색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썩는 뇌가 많이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독소들을 제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속적인 해독입니다 1111이나 333이나 313이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검사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드리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장간 폐색과 인프 폐색과 담낭 폐색을 뚫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암은 절대로 줄어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독이라는 것은 몸속으로부터 독소를 청소하거나 독소를 중화시키거나 독소를 다시 독소가 없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제독이고 잉여 점액과 우려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 간청소 하시고 지금 이제 대장 청소 과일식 하고 나서 관장하시는 분들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변을 받는데요 가래처럼 또는 그 여성분들 아실 거에요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어혈 뭉친 것처럼 이렇게 오로 같은 거 가래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아주 물컹물컹한 점액질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이게 뭐냐면 해독되신 거예요 독소들이 점액과 우려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불량한 식사 또는 소화불량 또는 장애 기능장애 또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장기가 정상이 아닐 때 세포 단위의 독소가 증가되고 따라서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세포 단위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박테리아나 기생충,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의 현기성 미생물들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세포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런 미생물들로 완전히 감염이 돼서 결국에는 죽거나 암세포로 엠로마할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공격을 하는 모든 독소와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이러한 간의 기능을 한번 잃어버리거나 담낭의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신장이나 모든 장기가 해독하는 기능을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특별히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몸의 산도 pH는 점점점점 혈액이 산성화돼서 장관 폐색과 림프 폐색과 담낭 폐색까지 이르러와서 여러분이 암이 신속하게 말기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생충이나 치명적 미생물들의 완전한 사육장 사육장이 뭔지 아시죠? 기생충이 더글더글 살 수 있는 그 터전이 되고 미생물들이 더글더글 살 수 있는 그런 사육장의 여러분들의 장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이 증가한 것은 이미 우리 면역 시스템이 세포들을 발암물질들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혈관 속에 세포에 있는 독소들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그리고 기생충 그리고 곰팡이균들은 암을 실제적으로 빨리 크게 하는 촉매제이고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건강한 산소호흡 세포를 가로채서 세포들의 산소와 에너지를 쫙쫙쫙쫙쫙쫙 흡착해 버려요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분적인 처치 말고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를 원하신다면 세포가 부화되어야 됩니다 세포독소로 꽉 차 있는 세포가 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부화되냐면 몸안에 침입 미생물들을 무엇하는 걸로? 뭐하는 걸로? 청소, 제도 암은 뭐라고요? 몸에 독소가 꽉 차 있어서 혈관에 세포에 림프에 담낭에 독소가 꽉 차 있는 것을 뭐해야 돼요? 청소하고 제독하는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세포를 암세포에서 정상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몸안 청소를 해야 되는 제독을 해야 되는 그래서 cancer, detox is canc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암은 무엇이 답이다?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이제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암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과일식 아침에만 하시고 점심에는 또 식사하시고 점심에 짜장면 나오면 또 깜빡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점심에 밀고기 나오고 와플빵 나오면 아 이거 한 끼 건너뛰고 제독 안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평생 죄송하지만 이제 로이 월퍼드 박사님 같은 분들은 보면 면역학자로서 많은 그 연세 드신 80세 이상 드신 분들을요 100세 이상으로 연장시키시는 유명한 면역학자님이신데요 그분이 일주일에 5일만 식사하시고 이틀은 무조건 해독하십니다 여러분들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사람들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다 해독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늘마을에 여러분들이 이식을 하시고 저녁에 그리고 쫙 비워서 과일식을 하시면서 해독하는 건 여러분들이 암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유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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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